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한번 더 찍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시작! 시작!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러분들의 실력을 안고 바르기 때문에 이런 날이 왔습니다. 각자 또 돌아가면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더욱 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국생활을 꼭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하기를 바라고 내년에 다시 여러분을 소집해서 3연패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자 잘 준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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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산시 태권도협회 손유봉 전무이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뭐 우리 선수들 지도자들한테 너무 고마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체전을 2연패하기까지는 회장님 이하 한 10여년 전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육성 프로그램을 잘 프로젝트를 짜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에게 최고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하여튼 이 기세를 모아서 내년에도 전력이 올해보다 더 나쁘지 않고 더 탄탄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만큼 3연패를 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보겠습니다. 울산 화이팅! 하나 둘 셋! 자 크게 한 번 더! 하나 둘 셋! 네! 세팅! 세팅!